안녕하세요.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딘 찾아가는 눈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은 감정가 11억이 넘어가는 금액에서 현재 반값 금액 땅값으로 폭락한 물건인데요. 최저가는 49% 5억 5천만원에 오는 3월 18일 길이 잡혀있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시면 건물이 도로를 많이 물고 있는 모습으로 전면이 널찍한 배치라고 볼 수 있고 실제 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커 보이는 물건인데요. 2012년식의 건물로 전체적인 외벽마감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은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살짝의 수리만 하셔도 활용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고 내부는 아무래도 낙찰 후 상태를 확인 후 수리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이 물건은 뒤에 가서 확인하시겠지만 인근으로 토지의 집가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진 입지로 실제 최저가 5억 5천만원 땅값에서 조금 더 나가는 금액인데요. 현재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거래가 얼어붙긴 했지만 경매의 특성을 살려 적정 금액에 낙찰을 받으신다면 괜찮은 물건으로 보이집니다. 이번 물건 반값의 금액임에도 제가 적정 금액을 먼저 언급드리는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연식이 어느정도 있는 물건이고 수리비용을 꼭 반드시 감안을 하여야 하는 물건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물건 정보와 현장영상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물건 사건문호는 2023 타경 4,634 물건 정변은 다가구 2,012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94.89평 건물 면적은 163.19평이고 감정가는 11억 2,684만 9,300원 제저가는 49%입니다. 5억 5,215만 7천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3월 18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금액 나누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4억 9,500평당 526만원 제저가 49% 금액은 2억 4,250만원 평당 258만원 금액이고 건물 감정가는 6억 3,100만원 평당 387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3억 1,100만원 평당 189만원 금액이네요. 층밀 현황 마저 보시고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은 근생 한교실 배치되어 있고 2층은 투룸 3가구 3층은 쓰리 룸 한가구 투룸 한가구 4층은 주인 복층 투룸 한가구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미투 한가구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면 확인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먼저 오늘 물건 1층 도면입니다. 1층에는 주차가 총 6대가 배치되어 있고 바로 여기 1종 근생시설이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2층은 여기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투룸이 3가구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구조이고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여기 마지막 투룸 같은 경우는 거실을 기준으로 한쪽 면으로 침실 1과 2가 배치된 현황이네요. 다음은 3층 도면입니다. 3층도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첫 번째 위쪽 편으로 해서는 거실을 기준으로 침실이 2개가 배치된 투룸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는 거실을 기준으로 침실 3개가 배치된 3룸의 구조라고 볼 수 있고 3룸에는 화장실이 2개가 배치되어 있네요. 마지막 4층입니다. 4층도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거실과 방 하나가 배치된 1.5룸 투베이 미투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는 주인 세대 도면상으로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침실은 2개가 배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복층 구조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부 계단까지 배치가 된 현황입니다. 오늘 물건의 입지는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고 인근으로 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그리고 방송국 아래쪽으로 해서 전북특별자치도청까지 인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근으로 해서 토지 집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금액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오늘 물건이 2010년도에 평당 105만원 그리고 인근 물건들도 100만원 초반 정도의 형성이 되다가 2013년도에 2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2년 8월달에 오늘 물건 바로 인근으로 해서 평당 585만원의 금액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여기 안쪽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오늘 물건 위쪽 편으로 해서 평당 470만원에도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만큼 토지 수요는 어느 정도 있고 2010년부터 아마 상가주택 및 다가구가 건축이 이루어진 그런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점점 토지 집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린 이 3개의 평당 금액 500 이상의 금액들은 모두 금리 상승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2023년도에는 거래가 단 한 건도 실거래가 없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실거래를 한번 보시면 오늘 물건 최저가가 5억 5천만원 가량 되고 인근 옆쪽으로 해서는 7억 8천, 7억 3천, 8억 3천만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인데 여기 4개의 물건 모두 7억원대에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2019년 마지막 거래가 8억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식에서 무슨 차이가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입지적으로 차이가 있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 집가 상승 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건물 시세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늘 물건과 비슷한 현황들의 최근 거래 2022년도 금리 상승 전에는 7억에서 8억 정도는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 2023년 거래는 지역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 안쪽 편 전주문학초등학교 오늘 물건이 바로 여기에 있고 여기 옆쪽 편으로 해서 23년 1월 달에 6억 9천 5백만원의 거래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시면 23년 8월 달에 7억 4천 8백만원의 거래가 있네요. 그래서 두 개 모두 2011년식이고 오늘 물건과 현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실거래를 확인해 보는 이유는 확실히 금리 상승 이후였던 2023년도에는 거래가 많이 없었고 현재 시점에서도 실거래, 실제 중개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기 전에 어느 정도 시세 파악을 해보았는데 1층 근생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는 충분히 임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층 2룸 3가구 같은 경우는 월 45만원씩 135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고 3층 3룸은 60만원, 2룸은 동일하게 45만원의 금액 총 105만원의 3층 임대 수익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복층 2룸 주인 세대죠. 그리고 미투는 35만원, 그래서 총 95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고 월 370만원, 연 4,440만원, 최저가 기준 연 8% 정도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최저가 기준 연 8%의 임대 수익은 낮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4층 복층 2룸이 배치되어 있고 주인 세대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4층에 실거주를 하시면서 1,2,3층 임대 수익을 보실 분께 좀 더 적극 추천을 드리고 만약 이 물건을 올 임대 수익용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 참여 시 적정 금액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입찰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거의 전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임차인 수는 9명, 보증금 합계는 6억 6천만원, 월세 합계는 70만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여기 말소기준 권리 아래를 보시면 임차권 등기가 총 5개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임차인 9분 중에 5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11억 2천만원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 확실히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적정 시세는 7억에서 8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 금액과 대비를 했을 때 최저가 49% 금액 5억 5천만원은 시세 대비해서는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이후였던 2023년 중개거래는 인근 조금 넓게 보더라도 단 두 거래에서 3건 정도밖에 없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이번 물건 실제 네이버 부동산 중개매물 매매 시세를 보시면 약 8억에서 9억 정도의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부동산 중개매물에 그런 식으로 8억에서 9억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초금매라든지 이런 매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신 후에 이번 최저가 5억 5천만원에서 입차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인 4층 복층 투룸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염두에 두시는 분께는 이번 회차에 충분히 괜찮은 물건으로 볼 수 있지만 투자적인 측면이라면 어느 정도 내부 수리라든지 임대 수익을 위해서는 조금의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입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